20개라도 따지고 그랬어 20개 따지면 누가 올라가? 소란해가 올라가 소란해가 올라가? 근데 소란해한테 주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니까 우리가 기름기 다 많이 닦아야지 아니면 다시 사도관 먼저 가 네 여보세요 네 나 이제 들어가요 여기 근데 여기다가 설치해 아 잘했으면 좋겠다 거기? 여기 근데 여기 왕바로 내가 봤는데 우리들은 슈퍼를 깔고 야 희압을 내고 약간 엉드러워 그러니까 너무나 이래서 이래서 가볼게 여기라 지금 내 멘탈이 지연이가 지금 조선이 이래서 다녀오고 되게 나왔네 언니가 이렇게 신경 쓰기 되게 나왔네 그래? 그래? 야 그래? 유니포도 안 돼 그래? 그만두는 멘탈이 유니포도 안 돼 멘탈이 유니포도 안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몰라 저희도 많이 먹었는데 야 아 아 나 나 나는 도대체 하는거에요 나는 괜찮은거에요 너희들 아니 더 여롭해 아니 준비한거 말고 인식을 준비했는데 인식을 준비했는데 인식을 준비했는데 인식을 준비했는데 너무 좋아 오 줌经은 요즘 배연되요 요새 오전aval 1년이니까 그러니까 줌이야 거기가 나가있어 아이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나가있고 승처 여기 뭐야 품처 품처 선생님 앞에 붙어있어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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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최측이야 왜? 나 아예 안 먹고 예진이 세상 이제 나 많이 고지가 안다 야 드세요 근데 왜? 오오오오 야 너가 조용거만 보이냐? 소현이 아니야? 괜찮아 따라가려고 그래? 우리 왠지 따라가려고 하는거 같은데? 야 나 가사하게 말해주지마 또 언니에요 언니 언니 팀이에요 막 이렇게 난리나봐 야 나 걔 궁금해 엄청 귀여워 오오오 신선이니까 오오오 어 장난이 있어 오오오 아 야 오오오 너희 팀사람이 우리 둘 다 도망갔잖아 우리 둘 다 도망갔다는 소리가 오오오오 오오오 우리 들어갈거 같아 27번 안했잖아 28번 얘 아직 지금 올라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야 야 여기 있을거 아니지 오오오 네 샘이가 손하고 있기 네 맞아요 탈락 저희 언니가 다른 분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왜 저기 한구름 떨어져있어? 이제 이거 들어갈게 아 들어가? 지금 기다리는데 들어가서 1회전 의글도 쎄 누구? 모르겠어 난 몰라 근데 소음식이랑 같은 저거래 청주 스포츠들이죠 2, 3, 4, 2, 1 2, 3, 2, 2, 1 3, 2, 1 2, 2, 3, 2, 1 내가 칠국 때 29번 가야되고 2, 2, 3, 1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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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